한국원자력마이스터고등학교 한국원자력마이스터고등학교 우리는 더 많은 기회를 만납니다. 더 좋은 배움을 추구합니다. 더 좋은 미래에 도전합니다. 내 꿈에 가치를 더하는 곳 나는 국내 유일의 원자력 분야 마이스터고 한국원자력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입니다. 한국원자력마이스터고등학교 한국원자력마이스터고등학교는 학생 개개인의 역량을 더 크게 키우며 가능성을 제시하는 교육을 지향합니다. 전기, 자동제역, 전자통신 등 전기분야 전문가를 양성하는 전기제역과 발전설비정비, 자동화설비, 비파괴검사 및 용접엔지니어를 양성하는 기계과 이 두 개의 학과는 에너지 분야를 비롯하여 산업기계 및 산업전기 전문기술 능력을 갖춘 맞춤형 기능인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한 발 앞서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개인 맞춤형 진도 지도를 통하여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며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토론, 원어민과의 대화 등 다양한 공통기초 과목을 통하여 공통기초 소양을 함양하고 국가직무능력 표준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영마이스터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배움에 투자하고 스스로 자신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갑니다. 때로는 활기차게, 때로는 겸손하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세상을 만나기도 합니다. 직업 선택을 위한 교육만이 아닌 학생 스스로가 얻어가는 성취감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경험입니다. 저희 학교는 자유로운 동아리 활동을 통해 선후배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 수 있고 쿠살부와 밴드부 같이 제2특기를 발견할 수 있는 동아리 활동들이 많습니다. 동아리에서 배웠던 취미생활을 바탕으로 취업 후 여가생활의 수준이나 삶의 질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댄스부를 통해 저의 꿈과 길을 찾았습니다. 금강성 숲길 걷기, 교내 e스포츠 대회 야간 축구와 같이 다양한 교내 행사나 활동을 즐길 수 있어 좋았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종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한다는 것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종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져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을 새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의 장점으로는 선생님들께서 공부를 열심히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공부를 함에 있어 학습지라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취업에 대한 정보도 많이 알려주십니다. 또한 교무실에 문제를 여쭈어 보러 가면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세세하고 꼼꼼하게 문제를 알려주십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학년 때는 전공지직과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힘썼습니다. 2학년 때는 자가 원했던 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 입사를 위하여 NCS와 COE 그리고 선배님들과 함께 면접 준비를 하였습니다. 3학년으로 올라오고 나서는 최종 합격을 위하여 COE 700점과 자기 개발을 위한 자격증, 독서, 운동 등을 하며 현재 생활을 지내고 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성적도 잘 안 나오고 기숙사 생활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선생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고 항상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결과 좋은 회사에 취업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원자력 마이스톡 고등학교에서의 3년의 시간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실력을 쌓아가는 시간입니다. 아직 가보지 못한 미래의 세상을 더 넓게 더 멀리 안목을 키워가며 어떤 곳에서도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가로 제 몫을 감당할 수 있게 합니다. 저는 삼성디스플레이에 가기 위해서 한국원자력 마이스톡으로 진학하였습니다. 회사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G사트 자료들과 모의 면접 같은 것들을 선생님들께서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무리 없이 회사를 준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취업 후에도 회사에서 필요한 전공 자격증들과 어학 실력들을 학교에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열심히 공부 중이고 내신 성적 관리를 위해 학교 생활을 열심히 임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 원마고는 꿈을 향해 뛸 수 있게 해준 도약판이었습니다. 꿈을 쫓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학생 여러분 지금 당장 원마고로 지원하십시오. 저의 고등학교 3년은 고등학교 이후의 30년을 위한 투자 시간이었습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한국원자력 마이스톡 고등학교 더 많은 기회와 배움으로 더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학교 공기업, 대기업, 강소기업 취업의 등용문 한국원자력 마이스톡 고등학교입니다.